사장은 죽어있었다 시체는 목욕물 빠진 빈 육조 안에 등을 기대고 반쯤 누운 자세로 있었고 상반신에는 총 40개의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김범석 추리소설 드라이버에 마음번 찔린 시체에 관하여 1장 2023년 5월 7일 오후 3시 중소기업 맥스 디지세 사장이 소유한 사유림인 사공산 그 사공산 높은 곳에 있는 사공산장에 등산객들이 도착했다 맥스 디지세 사장과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과장 그리고 NFT 사업팀의 팀장, 대리, 신입사원까지 총 5명이었다 5명은 모두 남자였고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 지친 표정들이었다 사장은 때때로 짜증을 부렸고 과장만이 사장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75세 사장은 산장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뭐하나? 사장님 얼음에 갖다 드리지 않고?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소리쳤고 신입은 느릿느릿 주방의 냉장고 앞에 갔다가 퉁명스레 답했다 얼음이 없는데요 냉장고 전원이 꺼져 있었다 이 산장은 작년에 이용한 뒤로 방치되었으므로 평소에는 냉장고 플러그가 뽑혀 있었다 아, 그럼 그냥 냉수라도 가져와야지 참 갑갑하네 과장이 짜증을 내는 동안 에어컨에 스위치를 넣은 대리가 돌아와 자신의 가방에서 얼음물을 꺼냈다 제껄 드십시오, 사장님 응 사장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대리의 얼음물을 탈탈 털어 마셨다 목욕부터 하고 싶군 사장의 말에 과장이 얼른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네, 사장님 객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는 뭘 거의 매년 오는걸 그래도 과장은 사장을 수행했다 사공산장의 객실은 총 3개였다 가장 크고 시설이 좋은 2층 1인실 1인실보다 오히려 크기가 작은 2층의 2인실과 1층의 2인실이었다 2층 1인실은 사장이 혼자 쓰고 2층 2인실은 과장과 팀장이 1층 2인실은 대리와 신입이 함께 쓰기로 했다 열쇠는 미리 분배해 뒀으며 2층 1인실의 열쇠는 사장이 2층 2인실 열쇠는 팀장이 1층 2인실 열쇠는 대리가 챙겼다 그리고 모든 객실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마스터 키인은 과장이 지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한 발 올려놓은 채 사장이 과장에게 말을 걸었다 저녁 식사 때까지 각자 한숨 돌리는 걸로 하지 저녁 6시에 시작이었나? 네, 사장님 작년처럼 앞마당에서 바비큐를 구워 먹을 겁니다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던데 괜찮겠나? 예, 방수 천막도 있으니 운치 있을 겁니다 그래, 근데 팀장은 어디 갔나? 왜 안 보이지? 그때 팀장이 산장에 들어왔다 아, 보일러실이랑 창고에 들러서 시설 점검 좀 하고 왔습니다 보일러실은 산장 건물 1층 뒤편에 있었고 작은 실외 수도가가 벽면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창고는 산장 건물에서 좀 떨어진 곳에 외따로 있었다 온수는 잘 나올 거고요 바비큐 파티도 저녁에 예정대로 치를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 역시 팀장이 빠릿빠릿하구만 사장은 2층으로 올라갔고 과장이 잇따라 올라간 뒤 1층과 2층을 나누는 계단 문을 닫았다 소음을 차단하는 문이라 그런지 닫힌 순간 1층과 2층이 완전히 차단되는 듯 했다 팀장, 대리, 신입은 잠시 에어컨 바람 속에서 땀을 식혔고 대리는 팀장에게 도전적으로 물었다 팀장님, 사장한테 본론은 언제 꺼내실 생각입니까? 아, 그게 말이지 팀장은 몸을 젖혀서 2층 쪽 계단을 세핀 뒤 계단 문이 확실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고서야 말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저번처럼 싸움이 나겠지 그러니까 바비큐 파티 때 내가 조용히 얘기해 볼게 아니, 팀장님 아직도 그런 말씀이십니까? 약속 안 지키면 비리를 폭로하겠다 하고 그냥 확 밀어붙이시죠 어허, 그건 정말 최후의 가드 아닌가 비리를 폭로하면 회사도 망할 것이고 팀장과 대리가 옥신각신할 때 막내인 신입이 2층 계단 문을 째려보며 중얼거렸다 이씨, 사장 새끼 심장마비로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 말에 팀장과 대리는 입을 다물었다 사실은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다 사장이 멋대로 말을 뒤집어버렸으니까 이들이 속한 맥스 디짓은 인터넷 결제업체의 주요 하청기업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일 때 사장은 NFT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NFT 사업팀을 새로 만들었다 사장은 팀원들에게 1년 이내에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젊은 신입은 그 약속을 믿고 올해 1월 입사했다 NFT 사업팀의 3위는 위기투합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시험해보지도 못했다 시장 전반의 NFT 열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버린 탓이었다 사업은 좌초되었고 사장이 제풀에 꺾여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팀은 해체될 것이 거의 분명했고 성과급이나 처우 개선, 재택근무 약속 등은 당연히 물 건너갔다 화가 난 NFT 사업팀의 팀장과 대리 신입은 한 마음으로 항의했다 반대편에서 과장이 사장과 한 편이 되어서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 참다못한 팀장은 그간의 모든 회사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소리까지 내뱉었다 그는 오래 근무한 만큼 대리와 신입이 모르는 더러운 비리들도 알고 있었다 폭탄 선언이 터지자 사장은 쬐끔했고 일순 사장실의 분위기가 무섭게 가라앉았다 그때 사장은 황급히 등산여행을 제안했다 야, 팀장 우리 너무 흥분했다 주말에 다 같이 등산이라도 가지 않겠나 작년에 갔던 사공산장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더 하자 그래서 다 같이 사공산장에 오게 된 것이다 즉, 이것은 여행이 아니라 연장전인 셈이었다 산장 1층 거실에 앉은 팀장이 대리와 신입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무리 분해도 참아라 참아라, 너희는 일단 참는 거야 응? 내가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그건 너무 저자세 아닙니까? 저희는 정말로 비리를 다 폭로하고 자폭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그러냐, 신입? 대리가 물었고 신입은 부르퉁한 표정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먼저 이야기는 해보겠다는 마음이 확고했다 자, 자, 우선 각자 짐 풀고 일이나 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분염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팀장이 역할을 나눴다 팀장과 신입은 창고에 가서 바비큐 용품을 체크하기로 했고 대리는 주방에 남아 식재료와 식기를 준비하도록 했다 지시를 마친 팀장이 소파에서 일어나는 순간 크게 휘청하더니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 갑자기 몸이 좀 안 좋군 팀장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다 아, 미안하다 난 들어가서 좀 쉬고 있을게 대리와 신입은 그런 팀장에게 뭐라 하지 않았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약까지 먹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팀장은 2층 2인실로 대리는 1층 주방으로 신입은 바깥 창고로 향했다 그때가 오후 3시 30분이었다 2장 오후 6시 정각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고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산장 앞마당에서는 바비큐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다 팀장, 대리, 신입은 바비큐 그릴을 조립하고 연결고리가 삐그덕거리는 천막을 신중하게 설치했다 잠시 뒤 과장이 등산로 방향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물이 가득 찬 페인트통을 든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는 중이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팀장의 질문을 무시한 과장은 숨만 헐떡이며 산장 안으로 들어갔다 페인트통을 안에 두고 나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뒷짐지고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지시를 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야구 꺼렸다 사장님이 안 나오시네 사장은 시간 약속에 엄격한 편이었다 그런 그가 나오지 않으니 이상했다 거기 신입 가서 사장님 모셔와 혹시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노크는 살살하고 네 신입은 산장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갔다 사장이 쓰는 2층 1인실 문을 노크한 뒤 문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문은 잠겨있었다 모든 객실의 문 손잡이는 둥근 문꼬리 형태였고 객실 안쪽에서 똑딱이 단추를 눌러서 잠그는 쉬운 방식이었다 어이 사장님 밥 먹어요 밥 문짝을 텅텅 두드리며 소리쳐도 대답이 없었다 신입은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사장님이 대답이 없는데요 그러자 마당에서 바비큐를 준비하던 이들 모두가 서로를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순간 불길한 느낌을 공유한 것이다 그들은 모두 2층으로 올라갔고 과장은 마스터키로 2층 1인실의 문을 열었다 사장님 주무십니까? 네 사람은 조심스레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고 객실 모든 창문은 잠겨있었으며 에어컨은 가동 중이었다 화장실 조명 스위치가 켜져 있었고 문은 닫혀있었다 사장이 입고 있던 옷은 화장실 앞에 대충 내팽개쳐져 있었는데 바지 주머니에 넣은 휴대폰과 2층 1인실 객실 열쇠가 비죽 튀어나와 있었다 과장은 화장실 문을 살짝 두드렸다 사장님, 접니다. 목욕 중이십니까? 화장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과장이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자 습기와 함께 피비린내가 풍겨왔다 사장은 죽어있었다 시체는 목욕물 빠진 빈 욕조 안에 등을 기대고 반쯤 누운 자세로 있었고 상반신에는 총 40개의 작은 구멍들이 뚫려있었다 욕조 곳곳에 피가 튀어있었는데 의외로 욕조 바깥까지는 피가 많이 튀어있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흉기가 시체에 그대로 꽂혀있었다 그것은 드라이버의 금속 몸체였다 단 손잡이 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금속 몸체만 가슴에 깊이 꽂혀있었다 범인은 드라이버로 사장을 마구 찔렀을 것이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뽑는 순간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만 쏙 빠졌을 것이다 드라이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손잡이와 금속 몸체가 분리되는 것처럼 어째 이런 일이 과장의 망연자실한 목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다 창 밖에서는 우르릉 소리가 나더니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3장 4명은 현장을 그대로 내버려둔 뒤 1층 거실로 내려왔다 과장의 지시로 팀장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듯했다 산세가 워낙 험한 데다가 자동차가 다니기 힘든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폭우까지 시작됐으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4명은 거실에 모였다 경찰은 언제 온대? 과장이 물었다 최대한 빨리 온다지만 자정이 지나 새벽에나 올 수 있다네요 팀장이 대답했다 그러자 대리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 원래는 이런 말 하는 게 안 좋은 거긴 한데요 뭔데? 우리 중에 범인은 누굽니까? 범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경찰이 와야 알지 제 말이 그겁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범인을 어디 방에 가둬놓거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 사람을 한 명 죽인 범인이 두 명 죽이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일제히 흠칫했다 사장이 죽은 것에 놀라서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했다 일단 우리 중에 범인이 있는 건 맞죠? 대리가 좌중에 대고 물었다 사공산장은 사유지였고 제3자의 접근은 없었다 이 중에 범인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했다 음... 누구야? 일단 자수해봐 과장이 말했다 물론 범인이 자진해서 고백할 리가 없었다 신입은 과장의 말에 킥킥 웃기까지 했고 과장은 신입을 노려봤다 웃어? 골이 비었냐? 지금 상황이 웃겨 오... 그렇게 말해도 돼요? 뭐? 만에 하나 내가 살인범이면 어쩌려고? 그러자 과장이 입을 다물었고 대리도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오직 팀장만이 차가운 표정으로 신입을 쳐다봤다 야... 장난이 좀 심하다 지금 같은 상황에 그래야겠냐? 장난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전 살인범은 아닌데요 이 중에 누가 살인범이건 간에 쏙 마음에 듭니다 너 진짜 미쳤어? 솔직히 말하죠 팀장님 우린 이미 다 끝났어요 사장이 살아있었어도 우리 셋은 조만간 권고사직을 당하든 어쩌든 다 잘릴 몸들이었다고요 신입의 말이 맞았다 나이 많고 완고한 사장은 원한과 수모를 기억하는 사내였다 오늘의 산장여행은 시간을 끌고 구실을 만들기 위한 포석일 뿐 NFT 사업이 중단되고 사장에게 대든 순간 이들 셋의 앞날은 어차피 이미 어두웠다 게다가 사장이 이미 죽어버렸다? 그럼 더더욱 우리 셋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죠 사장새끼 잘 죽었다! 범인 만세! 신입은 눈치 볼 거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러자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음... 너냐? 진짜 네가 죽였어? 진짜로 네가 죽인 거지? 그러더니 팀장과 대리에게 소리쳤다 이 새끼 잡아! 잡아서 창고에 가둬버려! 신입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 어어... 급발진하는 거 보소 팀장님 대리님 다들 보셨죠? 추악한 손가락질이 몇 차례 오갔고 보다 못한 팀장이 교통정리를 했다 그만 그만! 이렇게 된 거 우리끼리 범인 찾기를 해봅시다 단! 논리적으로! 그렇게 서로의 알리바이를 따져보기로 했다 사장님은 대략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총 2시간 30분 사이에 죽었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하죠 팀장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사장과 과장이 2층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인 게 오후 30분이 되기 몇 분 전이었고 생존자 4인이 다 같이 마당에 모인 게 오후 6시였다 직급 순으로 가죠 과장님부터 대화의 주도권은 팀장이 잡았다 흠... 그러지 알리바이라 과장은 잠시 기억을 정리한 뒤 말했다 나는 사장님을 2층 1인실로 모셔다 드렸어 오후 3시 반 좀 전이었을 거야 그리고 사장님을 위해서 객실 욕조에 뜨거운 물을 틀었지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사장님이 내 등 뒤에서 말을 거셨어 저 친구들을 어떻게 구슬려야 좋을까 뭐 그런 내용의 질문들이었어 나는 내 견해를 성심껏 답해 드렸고 하여간 욕조 물을 다 받아서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부르셨지 뭐라고 하셨나요? 송사리 네? 송사리 튀김을 먹고 싶으니 내려가서 송사리를 잡아오라고 하셨어 올라오는 길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다 사공산 중턱에 개울가가 있었는데 송사리들이 헤엄쳐 다니는 게 바깥에서도 보였다 사장은 저거 맛있겠다 밀가루 옷 입혀서 튀겨 먹으면 별미가 따로 없어 라고 말했었다 그걸 기어코 잡아오라고 시킨 겁니까? 어? 산을 한참 내려가서? 대리가 황당해하며 물었고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장은 사장의 즉흥적인 명령을 자주 들어와서인지 오히려 그러려니 하는 태도였고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만 기막혀 했었다 어쩌면 과장도 내심 사장을 미워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장은 과장을 몸종부리듯 해왔으니까 대리는 그렇게 생각했고 과장은 말을 이어갔다 3시 45분쯤 2층에서 내려왔어 주방 쪽을 흙에 보니까 대리가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하는 것 같더군 바빠 보여서 따로 말 걸지 않고 산장 밖으로 나왔지 그리고 혼자서 담배를 느긋하게 한 대 피우고 장고로 갔어 아니다 한 대가 아니라 몇 대 폈어 그때 시각이 오후 4시 정각이었을 거야 장고에서는 저 신입 새끼가 뭔가를 수리하고 있더군 나는 송사리 잡게 빈 통 아무거나 하나 달라고 했지 송사리는 맨손으로 잡을만한데 담을 통은 필요하니까 말이야 마침 빈 페인트 통 하나가 있어서 그걸 받아 챙겼어 그리고 송사리를 잡으러 혼자 내려갔지 그리고요? 그리고는 뭔 그리고야? 송사리 좀 잡아서 올라왔지 아하 저희가 바베큐 준비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오신 이유가 송사리를 잡고 다시 산을 오르느라 그런 거지 송사리가 담긴 통을 주방 구석에 내려놓고 보니 요리해서 먹기에도 애매한 크기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둔 채로 바로 나왔지 궁금하면 지금 가서 확인해봐 신입과 대리가 주방으로 뛰어들어가서 확인한 뒤 돌아왔다 흙탕물 담긴 페인트 통에 작은 송사리가 헤엄치고 있었다 어린애도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작은 송사리여서 먹기에 애매해 보이긴 했다 그때 시각이 6시 되기 조금 전이었지 이걸로 내 알리바이 설명은 끝 음 한마디로 사장님과 단둘이 2층 1인실 욕조 앞에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3시 45분쯤 객실을 나오셨고 4시에는 창고에서 신입과 대화 후 페인트 통 획득 그 이후 혼자 쭉 송사리 잡다가 6시 전에 올라왔다 이거네요 팀장이 정리하자 과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내친 김에 나한텐 살인 동기가 없다는 것도 말하고 싶군 난 이미 사장님 편에 서서 너희들 셋과 싸웠어 왜냐? 난 전적으로 사장님 편이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볼까? 부끄럽지만 난 능력보다는 연줄로 들어온 몸이야 과장직함을 다 알고 있지만 옛날부터 난 사장님 피위 맞춰드리는 게 주요 업무인 수행 비서라고 즉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내 위치가 제일 불안해져 난 비서 노른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난 그분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므로 난 범인이 아니다 이상! 과장의 설명이 끝났고 바로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차례군요 잠깐! 과장이 팀장을 제지하더니 신입을 가리켰다 저저저 싸가지 없는 새끼 먼저 시켜보자 신입은 발끈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례를 이어받았다 그럼 설명하죠 오후 3시 30분쯤 거실에 있던 우리 셋은 각자 움직였습니다 팀장님께서 역할 분담을 지시해 주셨어요 팀장님은 컨디션 난조로 2층으로 쉬러 올라가셨고 대리님은 주방에서 식재료 손질 저는 창고에 가서 바비큐 용품 준비를 하기로 했었죠 신입의 말에 팀장과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에 가서 바비큐 용품을 살펴봤는데 와! 작년에 바비큐한 사람들이 정리도 안 하고 창고에 그냥 다 쑤셔 박아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냥 두면 저녁 못 먹겠다 싶었습니다 하여간 저는 오지게 바빴어요 신입은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달라는 듯이 좌중을 둘러보고 말을 이었다 창고에서 일하는데 오후 4시쯤 되니까 과장님께서 오시더군요 송사리 잡게 빈 통 하나 달라고 하셔서 빈 페인트 통을 드렸습니다 전 계속 창고에서 잡일을 했고 그런 뒤에 바비큐 그릴을 씻으러 건물 뒤편에 수도가로 갔었죠 그냥 흐르는 물로는 안되고 세제랑 수세미가 필요하겠어서 산장 안에 주방으로 갔죠 그때가 4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가지러 가는 길에 거실 소파에 누워계신 대리님을 봤습니다 어? 그랬지 쉬고 있었어 대리가 겸연적게 웃었고 신입이 이어서 말했다 대리님은 소파에 누운 채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으셨고 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한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릴을 씻고 조명 미리 연결해 보고 가니 의자도 닦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5시 45분이었습니다 그때 대리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다 같이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죠 6시 되기 전에는 과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나셨고 그게 답니다 신입이 설명을 마쳤다 즉 군데군데 알리바이가 없는 부분이 많다는 뜻이네 과장이 추궁했다 신입은 4시에 과장과 한 번 4시 30분에 대리와 한 번 마주쳤지만 그 밖의 나머지 시간에는 혼자였기 때문이다 아 참 과장님 저를 꼭 범인으로 만들고 싶으신가 본데요 저는 어차피 살인이 불가능합니다 2층 1인실 열쇠가 없으니까요 살해하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문이야 따면 되지 아 뭘로요 가령 창고에 널부러져 있던 뭐 클립 같은 걸로 하 참 스파이 영화도 아니고 이젠 아무 말이나 막 던지시네 제가 클립으로 문 딸 줄 안다는 증거 있어요? 과장은 신입의 반박을 모른 채 하고 추궁을 이어갔다 흉기인 드라이버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건 너였어 그거 알아? 드라이버는 이 산장에 딱 하나뿐이었고 창고에 보관 중이었어 과장의 말에 팀장과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 바비큐 파티 때 간이 천막이 고장난 적이 있었다 그때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드라이버로 사장이 임시로 남아 손수 고쳐두었다 파티가 끝나고 천막과 함께 드라이버도 창고에 보관했었다 이 산장에 다른 드라이버는 없었다 작년에도 산장에 왔던 과장, 팀장, 대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며 그때 이후 다른 사람이 산장을 이용한 일은 없었다 그때 대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 지금 든 생각인데 사장님 시체에 꽂혀있던 드라이버의 몸체 말입니다 그게 창고에 있었던 그 드라이버가 맞을까요? 손잡이 없이 몸체만 발견된 거라 사실 전 긴감인가 한데 대리의 지적도 일리가 있었다 드라이버는 사실 손잡이의 색깔과 크기 드라이버 끝이 십자형인지 일자형인지를 보고 식별하는 게 일반적이다 시체에 깊이 꽂힌 드라이버의 금속 몸체 일부만 봐서는 그것이 평소 산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거라고 단정짓긴 어려웠다 네 명은 다 함께 창고로 갔다 서로를 감시하며 창고를 조사한 결과 드라이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대리가 의견을 제시했다 일단 흉기로 쓰인 드라이버는 창고에 있던 그 드라이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범인이 살인용 드라이버를 따로 집에서 챙겨왔고 그걸로 살인을 저지른 뒤 창고의 드라이버를 또 모종의 이유로 없애버렸다 뭐 이렇게 일부러 꼬아서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말입니다 다른 이들도 일단 동의했다 사라진 드라이버의 손잡이가 발견된다면 시체에 꽂혀있는 몸체와 대조해서 더 확실히 할 수 있겠지만 그 손잡이가 발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것이 한계였다 그렇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드라이버가 흉기로 쓰였다고 보는 게 다당하겠지 그리고 신입은 창고에서 쭉 일했었고 자 이게 다 우연일까 과장이 재차 신입을 의심했고 신입은 코웃음쳤다 흉기로 쓰인 드라이버가 창고에 있었던 거라는 게 사실이라고 치면 더더욱 내가 범인이 아니죠 의심받을 게 뻔한데 왜 굳이 창고에 있는 드라이버를 범행에 쓰겠습니까 게다가 말씀드리는 게 좀 늦었지만 오늘 저는 창고에서 드라이버를 본 적도 없어요 역으로 그걸 노린 심리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네가 멍청해서일 수도 있지 그리고 드라이버를 본 적도 없다는 소리도 못 믿겠군 난 니놈이 범인 같다 이상 과장은 단정짓듯 말했고 화를 내려는 신입을 팀장이 말렸다 그리고 다함께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지금부터 제 알리바이를 말해보겠습니다 팀장이 말했다 3시 30분경 저는 머리가 어지럽고 피곤했기에 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한 뒤 대리에게는 식재료 준비를 신입에게는 창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2층 2인실에 제 침대로 가서 누워 쉬었죠 까무릅 잠이 드는가 싶었는데 대리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때가 오후 4시 무렵이었지 아마 맞습니다 팀장님 대리가 답했다 즉 오후 4시라는 시간은 과장과 신입이 창고에서 대화한 시간이면서 대리와 팀장이 2층 2인실 문을 사이에 두고 대화한 시간이기도 했다 주무시는데 깨워서 죄송했습니다 쉰다고 하셔서 말 그대로 잠깐 쉬시는 걸로 알았고 아예 주무실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리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음 대리는 잘못한 거 없어 평소 회사에서 일하던 대로 했을 뿐이야 그렇지? 네 그랬습니다 식재료 손질과 식기 관리가 금방 끝나서 다음 할 일을 달라고 온 거였지 대리는 평소 회사에서처럼 상급자에게 다음 지시사항을 받으러 왔었던 것이었다 하여간 잠에 취해 있던 저는 문 너머에 대리한테 난 잘 테니까 대리도 1층 내려가서 자든가 해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아니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도 했던가 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저는 다시 잠들었고 나중에 대리가 다시 와서 문을 두드리더군요 그때가 오후 5시 45분쯤이었을 겁니다 같이 나가서 여태 잔고에서 혼자 씨름 중인 신입을 도와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죠 이어서 과장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등산로 쪽에서 등장하셨고 그 이후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과장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즉 팀장도 알리바이랄 게 별로 없군 게다가 물리적으로는 사장님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였어 둘 다 2층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건 과장님이셨습니다 뭐? 난 송사리 잡으러 산 한참 아래까지 갔다고 말했잖아 나는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지 그 이전에요 아까 증언에서는 사장님 객실 욕조에 물 받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주장이 거짓이라면요 그때 사장님을 이미 살해했던 거라면요 하! 팀장이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네 그냥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2층 1인실 열쇠가 없으니까 사장님을 살해하러 들어갈 수 없었다는 점도 언급해 두겠습니다 모두가 봤듯이 살인 현장인 2층 1인실 문과 창문은 다 잠겨있었는데 마스터키는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죠 하지만 과장은 백악화를 내지는 못했다 팀장이 지적한 사실 때문이었다 범행 현장인 2층 1인실은 밀실이었다 그곳의 열쇠는 밀실 안에서 발견되었고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과장 한 사람만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에 집중한다면 과장이 가장 범인으로 몰리기 좋은 위치였기에 과장은 화를 참고 말수를 줄였다 어... 마지막으로 제 차례군요 대리가 설명했다 다른 분들 얘기하고 많이 겹치는데요 저는 3시 반부터 쭉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고 식기료를 세척했습니다 그리고 3시 45분쯤에 2층에서 과장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주방률에 집중하느라고 사실 그 기척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과장님의 그 증언이 거짓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과장과 신입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얼추 시간대도 맞았다 과장이 고개를 끄덕여 줬고 대리는 증언을 이어갔다 그리고 저는 4시 전에 주방에서 할 일을 마쳤고 2층으로 올라가서 팀장님이 계신 2층 2인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대리는 눈치가 없었다며 팀장에게 또 한 번 고개를 숙였고 팀장은 재차 사과할 거 없다고 했다 2층 2인실 문 너머로 팀장님께서 저한테도 쉬라고 하셨기에 저는 1층 거실로 내려와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자면 너무 깊이 잠들 것 같아서요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4시 반쯤 신입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죠 그릴 청소용 세제와 수세미를 찾으러 주방에 온 거였습니다 저는 누운 채로 신입한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고 신입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입의 증언과 일치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시계를 보니까 5시 45분 직전이었습니다 황급히 일어나서 2층 2인실에 계신 팀장님을 깨우고 바로 나가서 신입하고 함께 바비큐 준비를 시작했죠 그 직후 과장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페인트통 들고 나타나셨고요 네 이상입니다 모두의 증언과 일치하는군 과장이 의견을 종합했다 증언의 퍼즐 조각들은 딱딱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다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중 신입이 의견을 냈다 현장을 다시 살펴보면 어떨까요? 4명은 서로를 엄중히 감시하며 현장으로 돌아갔다 이미 알고 있던 대로 2층 1인실은 밀실이었다 시체 발견 당시 객실문은 틀림없이 잠겨있었고 2층 1인실 열쇠는 사장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되었다 창문의 잠금장치는 알파벳 소문자 D 모양의 크리센트 방식이었다 창문과 창틀에는 실이나 철사를 넣을 만한 구멍, 빈틈이 전혀 없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확인해보니 까마득한 낭떠러지였다 범인이 창문으로 침입했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어서 그들은 시신을 다시 확인했다 손잡이 없이 몸체만 시신에 박힌 드라이버는 끄트머리만 보였고 작년에 쓰고 창고에 보관했던 그 드라이버로 추정됐다 단, 손잡이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확실치는 않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근데 이거 좀 이상한데요? 대리가 말했다 범인은 왜 이렇게 많이 찌른 걸까요? 마흔 번이나 찌르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대리의 물음에 과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게, 서너 번 찔렀다면 손잡이가 뽑혀나갈 일도 없었을 텐데 범인은 왜 이렇게 많이 찔렀을까? 사장님에 대한 원한 때문에? 팀장 생각은 어때? 저는 그보다 드라이버의 손잡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군요 범인이 이미 폐기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손잡이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한바탕 소지품 검사, 신체 검사, 산장 전체 수색까지 해봤지만 드라이버의 손잡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현장인 욕실 앞에 다시 모였다 어느새 눈에 익숙해진 시체를 내려다보며 과장은 추가적인 의문을 표했다 산 사람을 40회나 찔러 죽였다면 화장실 전체가 벽이고 바닥이고 할 것 없이 피투성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욕조만 지저분하고 나머지는 의외로 깨끗했다 설마 다른 곳에서 죽이고 옮긴 걸까? 과장이 물었고 대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아닐 겁니다 마흔번 찔러 죽인 시체를 옮기려 들면 반드시 흔적이 남을 거니까요 살인은 여기서 일어난 게 분명합니다 한참 뒤 신입은 포기하듯 말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군요 아,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범인인 겁니까? 4장 자정 직후 형사들은 비와 어둠을 뚫고 예정보다 빠르게 도착했다 빗물에 흠뻑 젖은 형사들은 갑 증언을 듣고 현장을 살폈고 흉기로 추정되는 드라이버와 시체를 살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해가 뜰 무렵 과학수사팀도 숨을 헐떡이며 산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인근을 집요하게 수색했고 2층 창밖 낭떠러지 아래에 버려진 드라이버 손잡이를 발견해냈다 범인이 범행을 마치고 2층 1인실 창문 너머로 던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손잡이는 빗물에 유실될 뻔했는데 튀어나온 소나무 뿌리에 걸려있었다 그리고 손잡이와 시체에 박혀있던 드라이버를 대조하여 그것들이 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그 드라이버의 몸체와 손잡이였음이 확실히 밝혀졌다 즉 가장 애매모호했던 시체에 꽂혀있던 드라이버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그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이 해결된 것이다 드라이버의 정체가 확실해졌기에 형사들은 기존 증언을 취합하고 추론한 끝에 범인을 지목할 수 있었다 나이 많은 형사가 범인을 지목했다 범인은 당신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도전 사장을 살해한 범인은 누구인가 용의자는 과장, 팀장, 대리, 신입까지 총 4인이다 살인은 이들 중 살이를 품은 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공범자는 없고 외부인의 소행도 아니다 누가, 왜, 어떻게 사장을 살해한 것일까 진실 첫째, 과장은 범인이 아니다 과장이 살인을 할 수 있었던 기회는 오후 3시 반부터 3시 45분 사이의 시간뿐이다 그 시간에만 사장과 단둘이 같은 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흉기인 드라이버는 창고에 있던 물건이었다 과장이 처음 창고에 간 시간은 4시였다 즉 살인이 가능한 시간 이후에야 흉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으니 과장은 사장을 드라이버로 살해하거나 찌를 수 없다 과장이 사장을 다른 방식으로 죽이고 나중에 시체를 드라이버로 마흔 차례 찔렸다고 볼 수도 없다 과장은 송사리를 잡으러 산에 한참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6시 전에야 올라왔기 때문이다 마스터키의 유무와 무관하게 시간상 범행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미 밝혔듯이 살인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장이 죽으면 곤란하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범인이 아니다 둘째, 대리도 범인이 아니다 열쇠가 없으므로 2층 1인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다른 계략이나 유인책을 써서 들어갔다고 쳐도 드라이버로 사장을 찌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리는 과장, 팀장, 신입과 달리 바비큐 파티 이전에는 창고에 간 적이 없으므로 범행 도구인 드라이버를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인이 아니다 셋째, 신입도 범인이 아니다 그는 이 산장을 처음 방문한 유일한 사람이기에 현장 정보가 가장 부족하다 여러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입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별장 본체에서 떨어진 창고에서 일했는데 이는 팀장의 현장 지시였기에 신입이 예견할 수 없었다 즉, 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일하는 중 누가 불시에 찾아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남는 시간에 남의 눈을 피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신입은 4시에 창고를 불시에 방문한 과장과 마주쳤고 4시 30분에 주방에 갔을 때는 소파에 누워있는 대리와 마주쳤다 이들과 언제 어디서 마주치느냐의 문제는 신입이 온전히 예상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범인이 아니다 남는 것은 팀장뿐이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 요건들을 갖춘 것도 팀장뿐이다 즉, 팀장이 범인이다 팀장의 범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등산 전 또는 등산 중에 팀장은 미리 사장에게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한다 협박을 이용한 유인책이다 비리를 폭로하지 않을 테니 부하들 없이 단둘이 얘기 좀 합시다 남들 모르게 라고 말한다면 사장으로서는 거부하기가 어렵다 흉기는 팀장이 현지에서 조달했다 그는 산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보일러실과 창고 내부부터 살펴봤는데 팀장으로서 단순히 시설물을 점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흉기를 물색한 것이었다 그리고 은닉하기 편리한 흉기인 드라이버를 창고에서 챙겨둔다 단, 훗날 팀장이 한 자백에 의하면 이 시점에서 살인을 결심한 건 아니었다 오후 3시 45분 2층 1인실 욕조에 물을 받고 말동무가 되어준 과장에게 사장은 송사리 튀김을 먹고 싶다는 무리한 부탁을 해서 산장에서 멀리 떠나게 만든다 물론 이 또한 팀장의 사전 협박에 의한 지시였다 그런 뒤 사장은 목욕을 나중으로 미루고 목욕물을 그대로 둔 채 옷을 입고 열쇠를 챙겨 팀장이 있는 2층 2인실로 간다 2층과 1층은 계단 문이 막고 있었기에 사장은 타인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고 팀장을 찾아갈 수 있었다 2층 2인실 안에 사장과 단둘이 방 안에 있게 되자 팀장은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을 표현한다 이때 만약 사장이 팀장의 마음을 헤아려줬다면 실제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장은 사장대로 자기 주장만 했고 말다툼이 시작된다 실제 말다툼 시간은 10분 남짓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대화까지 실패로 끝나자 팀장은 모든 걸 놓아버린다 그리고 자신도 실제로 쓸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던 흉기인 드라이버를 꺼내 사장을 위협한다 평소와 다른 기세로 위협당한 사장은 저항은커녕 큰 소리도 내지 못한다 팀장은 사장을 2층 2인실에서 죽이면 자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질통나무로 다시 사장 방인 2층 1인실로 이동하기로 마음먹는다 이동하기 직전의 시점, 즉 오후 4시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고지식하게 다음 업무 지시를 받으러 온 대리가 2층 2인실의 문을 두드린 것 팀장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랐지만 침착하게 기질을 발휘한다 드라이버로 사장을 겨눈 채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뒤 회사가 아니니 너무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라고 객실문 너머의 대리에게 말하여 더 이상 2층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만든다 대리가 떠난 뒤 팀장은 사장을 2층 1인실로 데리고 가서 욕실 앞에서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는다 그리고 사장을 목욕물에 얼굴부터 빠뜨린 뒤 등을 손으로 찍어 눌러 익사시킨다 노인이었던 사장은 유의미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큰 욕조에 가득 찬 물속에서 익사한다 그런 뒤 팀장은 욕조에 물을 빼고 시체를 똑바로 눕힌 뒤 욕조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무려 40차례에 걸쳐 사장의 상반신을 드라이버로 찌른다 이 과도한 시체 훼손 행위를 이해하려면 팀장의 당시 심리 상태를 이해해야 한다 팀장은 처음부터 사장을 죽이려 했던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대화를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무의로 돌아갔기에 살인까지 하게 되었다 살인을 하고 나자 자신을 이렇게까지 만든 사장에 대한 원한과 폭력성이 한 박자 늦게 폭발했고 시체를 드라이버로 수십 회나 찌르는 것으로 악의를 표출하게 된 것이다 시체를 마흔번째 찌르던 순간 기묘한 우연과 드라이버에 가해진 피로가 돌발 상황을 만든다 드라이버의 금속 몸체는 시체에 깊숙이 꽂힌 채 남고 손잡이만 쑥 뽑힌 것이다 크게 당황한 팀장은 드라이버의 금속 몸체를 뽑으려 했지만 시체에 빈틈없이 박힌 상태여서 맨손으로는 뽑을 수 없었다 집게 따위를 챙겨와서 상처를 파헤치지 않고서는 뽑는 게 불가능했다 하는 수 없이 팀장은 드라이버의 몸체는 그냥 남겨두기로 하고 손잡이만 챙긴다 몸에 튄 피를 닦고 옷을 입은 팀장은 2층 1인실의 창문을 열고 지문을 닦아낸 드라이버의 손잡이를 바깥으로 던진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저녁에 비가 내릴 것이었으므로 팀장은 드라이버 손잡이가 흙탕물 속에서 유실될 거라고 기대한다 창문을 모두 잠근 팀장은 2층 1인실 열쇠의 지문을 닫고 조심스레 사장의 바지 주머니에 슬쩍 넣은 뒤 객실을 빠져나간다 객실의 잠금장치는 버튼식으로 흔히 말하는 똑딱이 단추가 달린 형태였기에 밀실을 만드는 일은 간단했다 지문이 안 남도록 주의하여 문의 잠금 버튼을 미리 누르고 밖으로 나온 뒤에 문을 닫아서 그대로 문이 잠기게 한다 이것이 밀실의 정체다 다시 2층 2인실로 돌아온 팀장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침대에 누워 휴식한다 그리고 대리가 5시 45분경 팀장을 깨우러 오고 팀장과 대리는 함께 행동한다 나이 많은 담당 형사는 경찰서에서 죄를 자백한 팀장에게 이렇게 물었다 좌절감, 원한, 분노가 쌓인 게 폭발해서 사장을 죽였다는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치죠 제가 묻고 싶은 건 왜 굳이 깔끔하게 익사체로 만든 이후에 찔렀느냐는 말입니다 순수한 화풀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드라이버로 수십 번 찔러서 죽이지 않았지요? 그야 살아있는 사람을 수십 차례 찌르면 심장이 뛰기 때문에 피가 사방에 튀지 않습니까? 내 몸에도 잔뜩 묻고 하지만 이미 죽은 다음에 하면 피가 덜 튑니다 그래서 열심히 찌르면서 분풀이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죠 하! 그런 계산을 할 정도로 냉철하다면 굳이 마흔번이나 찌를 필요 없이 익사체로 남겨두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드라이버는 위험용으로만 쓰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목욕 중 사고로 위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사장이 욕조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고로 익사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자 팀장은 발칵 화를 냈다 내가 그렇게 냉철했다면 애초에 살인을 안 저질렀겠죠 참을 수 없었으니까 욕조물에 빠뜨려 죽인 거고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피를 뒤집어 쓰긴 싫었으니까 죽인 다음에 시체를 쑤신 겁니다 쑤시다 보니 드라이버 손잡이가 빠져서 당황했고 그래서 손잡이를 창밖 낭떠러지에 버리고 객실을 밀실로 만든 뒤 나왔을 뿐 단지 그뿐입니다 다 말했으니 더 묻지 마십시오 형사는 살인범의 울분과 냉혹함으로 가득 찬 답변에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드라이버의 마흔번 찔린 시체에 관한 사건의 진상이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은 한국추리작가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이 숫자가 40이 들어가는 제목을 가진 단편들만 모아서 40주년 기념 특집 앤셀로지라는 걸 만든 책에 실려있는 작품들입니다 아마도 이 작품은 책 내기 전에 부랴부랴 편집진하고 회의해서 쓴 것 같아요 2023년 5월 이러면서 시작하죠 네 이 책이 9월에 묶여져서 10월에 발간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몇 개는 스킵을 했는데요 나머지 작품들 중에서 재밌는 게 있다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생목록 찾아보시면 한국추리소설 따로, 해외추리소설 따로, 또 장편 묶어놓은 거 따로 이건 좀 부실하게 묶여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는 점 알아주시고 안잡이 이용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시간 되신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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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